안녕하세요 완도사 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도 정품 참조기 파조기를 경매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계속 경매 중인데요 이렇게 아래 같이 경매 받았구요 지금 안강망배에서는 저희가 발화조기를 경매 받은 상태입니다 1 상자 35,000원 반 상자 55,000원 한 상자 10만원 인데요 발화조기는 사이즈가 섞였습니다 당연히 아래쪽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사 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판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 판장에는 그 한 5천 상자 이상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갈치보다는 다양한 생선 위주로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양한 생선 위주로 보시면 이제 갈치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구요 오늘 가격이 좋은게 병어입니다 병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병어가 기존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니까요 오늘 같은 기회에 병어 같은 경우에 병어 같은 병어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나왔구요 병어, 박대, 자연산, 대하 이런식으로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병어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32병어가 5마래 4만원, 10마래 7만 5천원 입니다 정말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오늘 갈치보다 병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갈치는 기조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갈치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추석 전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갈치는 이제 부르는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옆에는 자연산 대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산 대하는 이제 양식장이 아니라 자연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식감이 좋은데 손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경매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꽃게철이잖아요 꽃게도 많이 나온 상태인데 여기 선업 한 장에 나오는 꽃게는 정말 제가 시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게 바로 자연산 대하입니다 이렇게 자연산 대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제 곧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양식장들이 이제 안 하게 되면 자연산 대하도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산 대하가 가격이 싼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산이다 보니까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자연산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라인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앞쪽 라인 입구에서 찍은 역시 뭐 갈치의 모습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어의 모습이 굉장히 많고 기타 자버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병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계속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오늘 병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추석 때 너무 비쌌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용으로 많이 들어가서 불운한 게 가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저렴한 상태이다 보니까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꼭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유자망 배들이 계속 들어올 그리고 유자망 배에서 오늘 참조기도 경매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조기 시즌하고 갈치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대외적으로 많이 경매를 받을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려면 유자망 배인데요 오늘 700상자 이상 입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얼음 쌓고 비닐봉지를 깔아놓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품하고 파조기를 경매 받을 예정이니까요 문의 꼭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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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